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인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도 5,100억 원대의 펀드 사기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도 대주주인 김재현이가 곳곳에 로비를 하거나 로비에 관련해서 권력이 비호해준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아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크게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옵티머스 측 인사들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유착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주간조선이 확보했습니다. 주간조선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관련 음성 파일 235개에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회장 명함을 갖고 다녔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옵티머스 사태가 커진 것은 사기 금액의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정관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옵티머스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양호 전 은행장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펀드 관련 언언을 합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양호 은행장은 실제로 옵티머스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호의 입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나 정권사 등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장 출신이고 훌륭한 분이다. 금감원 당시 최흥식 금감원장입니다. 금감원장과도 동문이고 선배라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12월 8일 김재현이가 이모 상무라고 지칭되는 한 투자자와 통화한 파일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한 투자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혁진에서 지금 김재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김재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용 보시면 양호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현재 장관 친구분이시고 금감원장 선배입니다. 금감원장님의 경기고 고등학교 후배이다 보니까 그분 힘으로 해서 이 회사가 라이센스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개선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또 녹취록에는 같은 해 12월 19일 두 사람이 대법원의 로비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양전 은행장과 오티머스 자산운종 대주주 적격과 관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대법원에다가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대법원한테 좀 빨리 해달라고 프레셔 압력 한 건가 등의 얘기도 주고받습니다. 이게 양호와 김재현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이 밖에 또 양호와 김재현 내용을 보면 이혁진을 지칭하면서 양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김재현 대표가 저희가 가져와야죠. 저희야 주주가 되면 더 고마운 건데 그렇게 안 하려 하겠죠. 경영권도 안 가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혁진이가 경영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주주가 안 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되면 이혁진 문제는 끝나는 건의 건감은 지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감은 지시로. 이렇게 양호와 김재현 녹취록 가운데는 상당 부분 건감은이 많이 등장합니다. 건감은 지시, 건감은 협조, 건감은 원장을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또 양호 전 행장이 실제로 김재현 대표를 위해서 건감은 측에 로비를 실행한 정황도 보입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 15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금감은에 다녀온 김재현 대표에게 양호 형장은 어땠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김재현 대표는 그 변호사가 지금 금감은 담당의 바로 전임자이더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연하게. 금감은에서 이 정도로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봤다라는 말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금감은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 해놓은 것이 아닌가. 또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에는 양 행장이 김 대표로부터 법인카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직원이 김재현 대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양호 회장님께서 법인카드 분실을 했대요. 카드 번호가 어떤 건지 2989랑 8032 중에서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재현 대표가 이를 확인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정황은 양호 전 행장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호 전 행장이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키맨으로 역할을 한 부분이 맞는데 이번 국정감사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전히 미진한 상황임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양호 행장을 포함한 이번 사태에 이름이 등장한 이현재 전 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 모든 정의인의 채택이 거부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들을 정의인으로 채택하는 데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 무잡은 M&A에 동원된 셉테로리원의 체제주주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9.8%를 갖고 있고 남편이 옵티머스의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깊숙이 관계된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라임도 김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있다가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임과 옵티머스가 각각 청와대 행정관과 직접 아주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녹취록에는 김대표가 김재현이가 옵티머스에서 PEF 본부장을 맡았던 홍 모 씨와 함께 SPC 특수목적 범위원입니다. SPC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설립한 SPC들은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 투자감을 빼내는 데 이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언급한 SPC는 정황상 나중에는 펀드 자금을 빼는데 네 곳에 SPC를 이끌고 김대표 등은 옵티머스 일당은 이후 실제로 SPC가 발행하는 사무사체를 사는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빼냅니다. 이렇게 지금 김재현은 현재 사기 횡령 등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홍 본부장은 무자본 M&A를 시도한 다른 건으로 기소돼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정합니다. 이게 지금 짧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모의하는 흔적이나 로비, 협력 곳곳에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하면 관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소환해서 연관성을 캐내면 이 옵티머스를 봐주는 세력도 그리고 건강원의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청와대의 이모 행정관과 어떤 사람들과 연계해서 누구를 지시를 받고 봐주는지 이런 것을 다 캐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주간조선의 기자가 취재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아주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강제소환도 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진척될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봐주고 있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라임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재현이나 김봉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로비를 했고 이렇게 그에게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할 수 있었던 배경인 누군가가 뒷배를 봐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비호가 이 사건의 태풍이 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비호를 한 권력이 누구인지 거기에서 지금 벽이 맞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가 검찰총장에서 손을 떼라 하고 지금 이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털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무부 추미애가 나서서 검찰의 수사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